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왔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앞에 첫 번째 기도의 주된 내용은 너희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알아야 할 그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런 일들을 보금을 설명할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개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늘 읽은 두 번째 기도문에서는 기도의 초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쭉 보금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한 보금의 능력이 이제 너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는 첫 번째 기도가 Enlightenment, 깨달음에 대한 그런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는 Enablement 그 능력,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도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3장에 들어서서 1절 쓰다가 말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길게 끼워 넣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노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까지 쓰고서 그다음에 문장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난 듯이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3절까지 계속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져서 교회가 하늘의 공중의 권세자분자들, 천사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까지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14절에 다시 원래 하려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다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으로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절부터 13절까지 그 중간에 끼워 넣었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6절 말씀처럼 모든 이방인들을 우리 유대인들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라는 그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혹은 아버지 앞에 대면하여서 기도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문의 3의 1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 구약시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들에겐 굉장히 익숙하지만 유대인들에겐 그다지 익숙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지으신 민족의 아버지, 마녀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간혹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유대인들에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 이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대제사장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성전 깊숙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일대일로 개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선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을 부르시고 그 각 민족의 저마다 독특한 이름들을 주시고 그 역사를 인도해 오시고 이제 하나님의 임자심 앞에서 하나로 묶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사울이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그 전에는 왜 전에 내려오는 말로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혹시 들어갔다가 죽으면 그 시신소 거두지 못하니까 발목에 줄을 매달아서 잘못되면 꺼집어내려고 발목에 줄을 매달고 들어갔다는 얘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게 여겨졌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taking for granted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 앞에 살아계신 창조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계신 교인들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꿈속에서 천상의 보좌를 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를 너무 생생히 기억합니다 본능적으로 엎드려야 했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죽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쳐다본다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온 몸을 온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꿈속에서는 아마 이렇게 감자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인간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참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본능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으신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본능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용기도 그 방법도 알지 못했던 우리들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우리들 마음속에서 꾸며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아시고 인간의 모든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그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이방인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령이,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위축되고 하나님이 찾았을 때 하나님을 무서워 숨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강건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건한 심령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능력을 덧입어서 강건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 전반부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안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워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났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너희 같은 이방인들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로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 의심치 말고 머물러라 17절 하반부에 저렇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해야죠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머릿속에 잘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식물 키우는데 완전히 문외한 입니다만 작년에 베리에서 이사오면서 깻잎 모종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거 하나 달랑 가지고 와서 처음 심어봤어요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이사올 때 원래 저희 베리 집 뒷뜰에 잠깐 이렇게 놔뒀었는데 이삿짐 트럭 출발하기 전에 아내가 그게 생각이 나서 출발하기 직전에 우리 막내한테 가서 뒷뜰에 깻잎인데 그것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깻잎 이파리만 몇 장 땋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아니고 뿌리채 파워라고 시켜서 뿌리채 덜렁덜렁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킹스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거를 이렇게 화분 만들어서 심었는데 정말 잘 자랍니다 참 생명력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게 막 늘어나더니 지금 화분이 몇 개가 됐어요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그라운디드 완전히 땅에 자리를 잡는 그런 모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토양이 아니라 이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복된 토양 안에 우리들의 존재가 뿌리 내리고 거기에 털을 잡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어디 뿌리 내릴 수 뿌리 내릴 때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생명이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깻잎 이파리 한 장 같은 뿌리 없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만 저는 온전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 안에 자리를 잡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워딩이 제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은혜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은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리 잡은 나의 삶 아마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게 될 테고요 그 진리로부터 떠나지 않게 될 테고요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풍파가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테고요 언제든지 내가 건강하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력이 은혜들이 계속 공급될 테고요 바로 그런 일들을 사도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바울과 우리가 비록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도바울이 성경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같은 그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 우리 한민족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우리들 하지만 우리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코 가벼운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도 아니지만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풀리 그로운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모든 이방 성도들을 향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도해온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우리들 스스로에게 먼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킹스탄 하늘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강건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강건한 속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터가 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그들의 육적인 피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쩌면 정말 우리가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기도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육신의 건강이 주어진다고 어떤 경제적인 복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삶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는 은혜 그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도바론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이 마지막 마음에 품고서 우리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